하나금융그룹은 최근 명동 사옥에 장애인 체육 발전과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 체육 특별전을 열고 이달까지 진행기로 했습니다. 하나금융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기획한 이번 행사는 육상과 탁구 농구 등 패럴림픽 종목과 선수들의 디자인 모형을 설치해 지난 2020 도쿄 패럴림픽 도전과 감동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. 하나금융은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와 관심 증대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